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 현재 최대 관심사인데 3차 전파가 유력해 보입니다. 취재기사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는 29명,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29명 중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만 20명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2명의 감염이 추가 확인돼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모두 133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의 학원 강사로부터 14명이 감염됐는데 3차 감염으로 수정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대 주점에서도 친구 관계인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들은 이태원 클럽 확진 사례와 아직 연관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전국적인 2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다음 주 고3 등교 수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교육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교 3학년의 등교와 관련해 연기 여부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입 학사 일정 때문에 추가 계약 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학생 밀집을 줄이기 위해 분반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잇따라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추가 대응 계획을 밝혔는데요. 유흥시설 방문자의 출입명부 관리에 있어 QR코드나 블루투스 같은 IT 기술을 접목해 허위 전화번호 기재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